한글자막 by 한효정 이해하려고 하지마 그냥 그런 같다 그냥 해요 왜냐하면 그 강의하는 그 이론이 나중에 내가 이렇게 쉬운 것을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반드시 그걸 이해해야 될 시기가 오거든 그때 이해해도 늦지 않아 자꾸 막 저걸 정화들 더 그렇습니다 정화들이 그래 정화가 아까 얘기했는데 술이야 술 술 도술할 때 술 정화는 술에 특화된 글자야 맞잖아 여러분 오용으로 보면 열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깊은 공부를 오래 하고 상을 연구를 해 가지고 나오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쉽지 않지 그런데 이거 나온 것은 어디 안 가는 거니까 나중에 언제든지 내가 그 수준에 올라오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냥 놔둬라는 얘기야 원리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원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명리 공부도 그런 거예요 원리를 모르고 그냥 막 암기식으로 가잖아요 그것도 술이야 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술로 갔다가 결국 도로 오거든 그 이치야 진리니까 도하고 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음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빛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야 진짜 가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도 가짜일 수 있어요 누가 진짜인 것 같아 이거 가짜일 수 있어요 오히려 가짜로 생각하면 더 편해 아니 우리가 롤러코스트 같은 거 만약에 타잖아 어디 놀이동산 가서 이거 타잖아 이거 딱 안전장치가 돼 있죠 만약에 그걸 모른다고 생각해 봐 탈 수 있어?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영화다 영화는 진짜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그 영화 속 주인공이 만약에 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비련의 만약에 여주인공이다라고 쳐 현실 속의 내가 영화가 아니고 이게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비련의 여주인공이면 살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이걸 가짜라 그냥이 한 번 더 그러면은 그렇게 질 리가 없어 진가가 없어요 음양에는 때로는 진짜였다가 가짜였다가 하는 게 양자역학이야 그게 그게 불교야 그게 공 내가 그거 아니까 그냥 다 이게 진짜 많이 여유로워진다니까 물론 이제 천성이 어디 가겠냐만은 여러분 그런 걸 알고 사시라는 거야 단순해 그냥 공만 알면 여러분 음양이 따로 없다 한 군데 있다 따로 없다라는 생각만 맨날 반복하면서 살아봐 그럼 굉장히 많이 무뎌져요 많이 내려놓게 되고 죽음과 산 게 그 저 뭐야 슈레딩거의 고향이 있잖아 알아요? 슈레딩거의 고향이 알아요? 양자역학과 그래 죽음 거나 산 거나 똑같다 이거요 그게 진리라니까 공부를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요즘 내가 딜레마에 빠지는 게 그런 거야 뭐 현실로 생각하면 내가 할 만큼 강의를 다 했던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할 강의가 너무 많고 앞으로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얼마만큼 더 이렇게 쉽게 그리고 온전히 이제 전달될 수 있느냐 이거지 그건 아마 부처님도 그런 고민을 했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부처님한테 힌트를 얻은 거지 그 오늘 이거는 거짓기로 가자 엊그저께 유튜브에 진짜 감동받은 그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활성스님이라고 계세요 활성스님이 누구냐면 경봉스님 경봉스님은 아시죠? 그 수장과 상장과 되는데 그 활성스님 그 유튜브 강좌가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법문을 하신 걸 내가 한번 봤어 제목이 뭐냐면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봤어?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종한다 뭐 이런 거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복종하는 그 종교가 아니다 이런 거야 복종하는 거 뭐 기독교는 우리 하느님 아버지 해가지고 복종의 개념이 좀 있잖아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무조건 믿고 복종하고 믿음이거든 믿음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복종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게 절대자한테 내가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객이 달라요 그러니까 종교는 만약에 신이다 하면 이게 사람 신이고 이게 나다 이거야 내가 신한테 복종하는 거 이거는 이게 주가 되고 이게 개기잖아 그죠? 이게 종교라고 이 신이 주가 되고 나가 개기 되는 거야 이게 종교라고 종 되는 거잖아 복종하는 거잖아 근데 불교는 뭐냐면 이게 주야 이게 개기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개기예요 이해돼? 나가 주란 말이야 나가 주란 말이야 이게 틀려 처음 들어보셨어? 처음 들어봤어? 이걸 또 이걸 또 음량으로 보면 개기 주고 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뉘앙스로 보면 기존의 종교들은 하나님이 주고 예수님이 주고 나는 개기야 근데 불교는 내가 주예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개기야 마치 내가 삶이다 하면 내가 삶의 어떤 긴 여행을 내가 떠나는 거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게 부처님이야 교리가 다 그렇게 딱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는 거야 똑같이 불교, 유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불교도 이런 식으로 봐버리는 거지 부처님한테 기도해야 내가 부처님이 가피를 내가 얻는다 가 아니라니까 불교는 부처님이 이러이러 이러한 것을 내가 배워가지고 내가 닦는 거야 내가 신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 부처님이 나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도도 우리가 이끌또라고 하잖아요 이끌또 이 도인데 이 마디촌차를 딱 써서 도사라고 그러잖아 삼계 삼계 도사 이끌어주는 존재다 이런 거야 이끌어주는 존재 여기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길을 길 그러니까 그 활성선님이 부처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니까 길 위에 인생을 사신 분이 부처님이다 길에 길에서 하다가 길에서 죽은 옛날에 참 안성 안성 서운산 판자 라면 박스 있잖아 종이로 이렇게 딱 그 앞에 길을 묻는 그대에게 등산객 가는데 물 흐르는데 거기 딱 해놓고 길 안내해 줬잖아 내가 길 안내해 길 안내해 그게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길 안내하는 여행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게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그러니까 돈은 누가 걷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가는 길을 묻는 그대에게 그러니까 길을 묻는 그대가 여러분들이죠 그걸 가르쳐주는 게 부처님이라는 거야 여기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런 거야 그 길 물어보니까 하느님이나 이런 패턴들은 걔를 업어서 그 길로 가주는 거고 부처님은 여기로 가세요 하는 거야 그럼 가는 대상이 틀리잖아 신이 업어가지고 가는 거하고 그죠 이 존재 자체가 가는 거하고는 틀리는 거잖아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말 뜻이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가야 된다 내가 찾아서 가야 된다 내 길을 내가 열어야 된다 근데 지금 길도 안 보이는 거지 근데 내가 만약에 명예학이라는 이 길을 내가 걸려고 하잖아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로 가야 됩니까 저리로 가야 됩니까 그럼 가는 사람은 누구? 그렇지 내가 다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야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하는 거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거라고 나는 그걸 스스로 잘하게 만들어주는 개념인 거잖아 그러면 그 공부를 뭐로 하느냐 뭐때때문에 하느냐 뭐때문에 하느냐의 개념으로 보면 이게 도하고 술의 문제가 되는 거야 도에 이거 하면 뭐가 돼? 돈이지 그 활성선임이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게 돈이 되면 여기로 가는 거야 여러분 이건 기술도 됩니다 이거 내가 이제 가만히 써봐 내가 조사해 온 게 이게 한자로 보면 여기 이제 이거고 이게 행자예요 행자 행은 행이거든 행자에 이게 이렇게 이게 술자거든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 술자의 단어 뜻을 이제 찾아보면 어떤 거냐면 꾀라는 게 있어 이 술에는 그 다음에 수단 방법 일 뭐 이런 거 계략 이런 게 있어요 이 술의 뜻이 그 다음에 이 도의 뜻은 뭐냐면 길 이치 근원 사상 도리 인의 덕행 이런 뜻이 있어요 도에는 이거를 조금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 이거는 관이냐 이거는 식재고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건 재성이에요 이거 술은 이거는 인성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명리공부를 술로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 재성이야 기술이죠 이거를 일단 명리학 쪽보다도 이걸 있는 그대로 보면 이거는 과학이에요 과학 이거는 정신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마음이야 마음 이거는 육체 네? 이건 보여지고 증명되고 느끼는 거예요 과학으로 치면 옛날로 치면 고전역학이야 고전과학 있잖아 뉴튼의 법칙 안슈타인이 맹신하는 그 뉴튼 법칙이란 말이야 이 과학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끼쳤죠 우리 인간한테 계산부터 시작해가고 수학이 생겨서 과학이 생긴 거잖아 사람들한테 엄청난 이로움을 줬잖아요 그죠? 이 과학이 생긴 지 몇 년 됐어? 몇 년 안 된 거예요 지금 해봐야 200년밖에 안 됐어요 물론 그 전에 있기도 하지만 확 올라온 게 과학기술 문명이 기술 기술이 올라간 게 이게 이 술이 올라간 게 200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긴 역사로 봐가지고 지금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술이 없는 세상은 있을 수가 없는 세상으로 지금 와 있는 거야 앞으로 무슨 4차 혁명이라든지 인터넷 유튜브 과학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어 있잖아 이게 다 술의 세상이야 근데 그 술을 만든 게 어떻게 해? 만든 원인은 양자역학이거든 어떻든 우리가 편리한 거 과학 문명 이거를 오행으로 치면 뭐예요? 이거죠? 응 이거 술 그러니까 술사라고 하잖아 도사 술사 술사들이 임팩트가 있겠죠 유명해지기도 하겠죠 그렇잖아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지요 돈도 되겠지 돈 돈이라는 게 도에 니근들어 이거 화야 술이 오영으로 화해 니근디근들어 이런 게 다 화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돈 잘 벌어야 되는 문제 뭐 이런 게 다 여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와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지구의 현실이야 현실인데 항상 우리가 음량이라는 게 있다고 그렇죠 음량은 하나다 하나입니다 이게 양자역학만 봐도 그래 진짜 양자역학 여러분 명리 공부하려면 양자역학 공부를 해야 돼 어려워도 공부하세요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면 유튜브에 양자역학이 엄청나게 많아 그거 싹 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것만 봐 왜 봐야 되느냐 그 활성선님이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진리들이 바로 내 옆에 있다 이거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 삼보야 세 개의 보물이 있다고 그랬어 불 법 승이거든 예전에 내가 강의한 적 있죠 그러면 그 법이단 말이야 그 법이 진리거든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 진리를 하루에도 완전히 그거를 접하고 있으면서도 신경 전혀 안 쓰고 산다 이거야 그 진리가 산소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맨날 숨쉬고 앉아있죠 그죠 그걸 의식 안 하잖아 내가 하루 종일 아 이놈이 공기 이러면서 살지 않잖아요 다른 거에 다른 거에 다른 거에 신경 써 이런 거에 신경 써 이거에 신경 쓰지 이 산소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수없이 많아 이 진리가 그러면 이 명리 공부 또한 이런 진리를 하나씩 하나씩 보는 거거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술의 세계도 또 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뭐 내년이 어떻게 하면 좋고 이거 어떤 남자 만나면 좋고 그것도 술이단 말이야 그럼 명리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떤 사람이 돼 마음 공부를 하고 술 공부를 하면 도수를 배우는 사람이 되겠죠 맞잖아 내 말에 틀려 근데 여러분들은 술만 배우는 거야 아니 보통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도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도수를 부릴 수가 없어 근데 자기 딴에는 도수를 부린다고 하는 거지 도공부는 안 하고 술 공부만 해가지고 도수를 부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도공부 안 한 사람들이 도수를 부린다고 한다고 도공부 하는 사람은 도수를 부린다고 안 해요 그냥 도수를 부리는 거지 자기가 도수를 부린다고 얘기를 안 한다니까 도공부를 안 한 사람 술만 공부한 사람들이 도수를 부린다고 한다고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돈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게 있다고도 없고 없다고도 있는 거예요 양자역학이라니까 마음 마음 그러니까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술만 공부하면 실제 내가 지금 20년이 넘게 지금 공부를 해본 경험으로 30년 된 사람 50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이런 역학자들 그 다음에 유튜브에 나오는 수많은 역학자들 그 다음에 내가 한창 공부했을 때 날고 기었던 그 경험 많은 수많은 역학자들을 내가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결과 20년 30년 공부한 사람들이 술로만 간 사람이 있고 도술로 간 사람이 있거든 실제 실제 있어요 내가 보면 느껴지잖아 도우 술로 간 사람은 안 나타나 잘 그거 맞는 거거든 시끄러운 거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술로만 간 사람들은 5만 거짓이 다 해 그러면 완전히 산수하는 사람들인 거야 술은 그러니까 과학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지 근데 그 과학 중에서는 술의 학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명리도 있고 주역도 있고 구성도 있고 김원둥갑도 있고 자미드수도 있고 타로도 있잖아 이거 술이라고 이게 명리는 술도 되지만 도우의 공부도 된다니까 그걸 아셔야 되는 거야 도공부는 무슨 공부? 마음 공부 마음이면서 또 하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마음이 뭐야?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아? 여러분한테 머리에 있는 것 같죠? 틀려 그러니까 근데 착각한다니까 머리로 다 생각하는 거니까 마음도 이 머리에서 시작되는 줄 아는 거야 아니야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분명히 달라요 달랐는데 똑같이 생각한다니까 머리로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 머리로만 공부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이유가 그 기도야 그게 그러니까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 기도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도도 들어가 있고 마음도 들어가 있고 술도 들어가 있어 그럼 그 술의 영역이 육체의 영역이단 말이야 이거는 명징하는 거거든 증명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술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술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맞잖아 공부하는 거 받아쓰고 뭐 하는 거 다 술이야 여러분 요럴때는 요렇게 해야 되고 처세 다 술이에요 근데 술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 이해되죠? 네 술만 알면 대가리 터져분 거야 내가 그러니까 뭐야 술만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는 거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저 높은 곳을 계속 올라가는 거야 얼마나 위험해 맞잖아 술을 해야 안 떨어질 일이 없잖아 밑으로 가니까 올라가는 거야 기가 상기되는 거지 이게 기가 상기되면 가요 가는 거지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니까 위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반반 치킨을 시켜 먹어야 돼 도하고 술을 항상 겸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그게 모르는 거야 이게 마음 공부하는 줄 몰라 그냥 단순하게 내 인생이 과연 뭐지? 이런 거잖아 나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게 막연한 내 미래에 대해서도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어떻게 내가 처세를 할까? 하는 기준에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처음에 공부하는 의도는 뭐냐면 도로 가는 공부가 아니야 술 공부하는 거지 잘 살려고 그러다가 잠잠잠잠잠 도의 향기가 나면서 그거 막기 시작하면서 도로 가는 거야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 도를 공부하지 않으면 양자역학의 세계를 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명리는 한계가 있어요 술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그러면 그 술로 풀지 못하는 그 세계를 진짜 푸는 거는 이 도의 세계인데 이걸 푸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다고 이 도쪽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무속인들도 많이 있어요 얘네들은 진짜 도를 아는 게 아니라 원래 태어난 걸 가지고 있는 도야 이런 거거든 유튜브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불과해서 인간이 확실한 도를 깨우치려면 8 정도 하면 끝이야 근데 그 8 정도가 되나? 엄청나게 어려운 건데 육바람을 딱 하면 끝이야 선정, 고시, 지계, 인욕 뭐 이런 거 이거 하면 끝난다 이거야 근데 그게 되냐고 그게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원래 태어난 사람들이 있대요 원래 착한 사람들이 있어 선정도 하고 계율도 잘 성실하고 성실하고 책임도 잘 지고 남 도와줄 줄 알고 실제 있어 근데 그런 사람하고 그런 사람은 전생에 뭔가를 닦아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겠지 그러면 이생에 그런 공부를 안 해도 본래 가지고 있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이 육바람이를 이생에서 엄청나게 갈고 닦은 사람이 있다라고 치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차이점이 뭘까? 그걸 홍익사당의 윤혹식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건 이건데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얘는 만약에 UFC 운동선수라고 치면 여기 원래 그냥 UFC를 안 하고 그런 체력을 타고난 놈고 얘는 3년 수전 다 겪은 UFC 프로 선수다 이거지 그 차이 일리가 있어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안 태어나도 내가 빡세게 훈련을 하는 거야 그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거든 이해되죠? 기도를 안 했는데 원래 그런 사람이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빡세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된 거하고 어떤 게 틀리냐 이거야 사실은 똑같은 거야 그게 공의 논리거든 채운 거하고 비운 거하고 비운 거나 채운 거나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명리 공부를 한다는 건 완전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주 지겹도록 해요 더 이상 아줌마 귀찮을 정도로 내가 공부를 했다 그거 하고 싶어요? 그걸 가지고 다녀? 버리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부에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게 공에 놀린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고 없고가 없다는 얘기야 그냥 그냥 들으라고 봐서 내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내 말이 정답이 아니잖아 부처님은 그래 부처님은 자기가 자기 말이 진리라고 하지 않아요 가보라고 하는 거지 너 가면 뭐 엄청나게 좋다가 아니라 필요하니까 그냥 물어보니까 그냥 일로 가세요 하는 거잖아 등산하는 사람들 뭐 내 생각이 딱 나네 일로 가세요 하는 거지 일로 가면 좀 여기로 가면 힘들 수도 있고 여기로 가면 편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제 차이잖아 여러분 좋고 나쁨이 없다 그러니까 시원해진다는 거는 그 파동이 맞았다는 거지 파동이 일치를 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내가 아주 울컥한 게 월성스님 딱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월성스님의 얼굴을 탁 쳐다봤다 내가 그 비디오 속에 그 월성스님의 그 얼굴을 보면서 그 말을 탁 들었다고 나 저건 진짜 진심이다 이런 게 보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마치 어떤 거냐면 노스님이거든 한 몇 십 년을 진짜 피터지게 중생들 생각하면서 이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 세상의 진리가 요건데 나는 그걸 깨달아서 그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요거를 이제 전달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뭔 소리를 딱 하면서 이 대중들을 쳐다보는 그 모습이 있잖아 그게 부처의 마음이다 뭐 그런 거 하나 딱 깨달으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진짜 그게 초발심이거든 나는 여러분들한테 초발심만 들게끔만 해주면 돼 나머지는 공부하거든 그러면 그 초발심이 어느 정도 위치에 딱 다다르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것이다 그런 거야 그걸 내가 얘기해 주고 싶고 내가 강의하는 거는 그때그때 내가 그죠 기존에 강의가 있잖아요 앞으로 강의하는 것도 그때그때 내가 깨달은다고 해야 되나 내가 생각해서 했던 거를 가리킬 생각이니까 막 어렵다고 해서 그거를 아우 저걸 어떻게 이해해야지 시간이 되면 그것도 진리야 이게 시간이 되면 이걸 알고 시간 걸리면 그걸 알게 돼요 이거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